일회용이라고? 왜 일회용이야 얘가? 왜 일회용이야? 얼마나 수요가 많은데 이게? 오브젝트 좋아하는 사람들 다 환장한다고? 어? 오브젝트 좋아서 다 환장하는 건데 왜 일회용이야? 아니 근데 이렇게 뽑아 놓고 일회용인 거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? 심지어 멋있는 사슴벌레 느낌 난단 말이야. 이걸 어떻게 참아요? 오브젝트 좋아하는 사람들 이거 보면 환장한다고? 다 뛰어간다고? 와 개맛돌이 축제다 축제 야호 하면서 개뛰어간다고 알았어? 다 됐다. 다시 다 됐다. 다 됐다.